내 나이 40 울어막 피한 자식 직업은 댄스까지 15년째 단타라 기술보단 예술이 실력보단 매력이 품격보단 파격이 사지보단 가치가 좋아 자신을 러빈 여러분도 아비앙역사람들 I love you so much 남 걱정해져면 짜셨냐 네 시방밥은 짜셨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 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시발라 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가도록 하는 분들 모여 이거 난 먹어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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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가 다 OK 어서시고 OK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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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